BTN 부타회 광주불교 사찰술래단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제인 영광마라난타사에서 학예정진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코로나19로 구법술래를 중단하고 개인정진을 이어가고 있는 술래단은 지난주말 영광마라난타사에 오랜만에 함께 모여 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주지 청마스님의 집전으로 사시예보를 마친 후 불자들은 스님에게 올바른 참선수행 자세와 호흡, 명상법 등을 익히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. 코로나19로 술래활동을 잠정 중단 중인 BTN 광주불교 사찰술래단은 하반기부터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행을 펼칠 계획입니다.